두이 아침 못 먹고 와서 좀 그렇다 아침 안 먹었어요? 자기는 덫이라서 빵 먹는데 네 음 음 자자고 고치로 가고 자자고 꾸며놨어 이들 전에 화밥 스프레이바드 아 그래요? 화멹트 스프레이바드 저희가 하고 싶은 믹스 리스트는 다 적어놨었잖아요 암스테르다 하면 자전거 근데 자전거를 사서 멋있게 꾸밀 거야 예쁘게 꾸미잖아 사실 팔아보고 싶어요 기가 막히게 꾸며서 팔아보고 싶어요 진짜 잘해보고 싶어요 슬픔 정상이네 정상이네 1 2 3 2 3 3 2 3 3 3 탈 맞죠? 왜? 이거 타이어 플래시야 어쩐지 너무 힘들어 여기 쬐졌다 얘네 그치? 트라이어 언니! 이거 봐봐 조이 건데 제 것 같죠? 팔이 짧아 니가 팔이 길어 나중에 둘이 거 풀센터는 이거 보다 이거 봐봐 머리도 둘이랑 똑같이 하네 둘이 왔다? 내가 니꺼 맞춰볼게 오른쪽에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저거다 저거 이거 니꺼예요 이거 달렸네 와 이거 있어 이거 짱이다 이거 참을 보면 아빠 달아주시나? 네 아빠 보이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저러지. 아 지금 주신다고 주신다 주신다고 우리 빚이 있는데 이 무신 빚 마실 수 있어 이미 방정이에요 제가 빌려주세요. 네 빌려주세요. 2분만 빌려주세요. 3분만 빌려주세요. 30유로 따단 아오엿 300. 이것이 바로 더치페이입니다. 처음에는 30유로 빌리시고 300유로 빌리셨잖아요. 336유로. 제외한 거를 제가 드릴게요. 오늘 과일도 했어. 과연 매출. 불확실한 언젠틴. 과일도 2시간 하셔서. 조식도 오늘 해 주셨더라고요. 네. 바깥 얼마야. 조식 우위로요. 그럼 내가 두이랑 토마스 둘 다 챙겨주면 하루에 10유로씩이래. 나 파출부네. 이거 파출부 그거네. 저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예요. 나 이런 건지 몰랐는데 이제 적응해서 괜찮아요. 직업 생긴 것 같아서 기뻐. 나 파출부 그거네. 나 파출부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나 꼈어. 450유로가 9.5.45. 에 330유로. 를 빼면 120유로. 오늘 과일. 기간에서 2.5. 조식. 주인은 아침 안 먹었어. 아 그러면 오히려 주세요. 오히려 거슬러 줄게. 언니 왜 그렇게 양심성어해요. 왜냐하면 찍히는 거 나중에 토로 끓는 거 나. 이거 왜 이래? 50센트 나중에 받아. 정말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아니잖아. 4.50이잖아요. 50센트 나중에 받으라고. 이게 지금 3.50센트예요. 지났어요? 1.50 나중에 받아. 걸렸어. 피디님이 그런 걸 좀 시원시원하게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